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많이 잘 탔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러워요. 발그레한 혈색 처음분들 보면. 자 오늘도 소폭이지만 오르면서 마감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작을 1% 넘게 상승하면서 2331 가볍게 돌파하면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뒷심이 조금 부족하면서 종가상으로는 19.81포인트 0.86% 상승하면서 2327.89로 2330선은 지키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웬일이래요? 네. 1418억 기관들. 글쎄요. 개인분들 펀드 환매 많은데 기관들이 상당히 지금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개인들 같은 경우 619억 매도. 외국인들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 714억 순매도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크게 매수매도가 엇갈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기관이 어쨌든 제 기억이 많았다면 3일 연장에서. 3일 연장도 온 게 의미가 있다. 상무가 좀 돋보이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것들을 리뷰를 해보면 섬유의복이 대략 한 3% 가까이 운수장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운수장비라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죠. 2차전지라든지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쪽들 해서 운수장비 쪽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통신화학 쪽 그다음에 증권업종도 최근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비스라든지 음식률 쪽은 다소 하락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드보다 더 올랐죠. 1.46% 상승하면서 12.24% 상승하면서 848.15% 850선을 조금 터치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뒤심이 부족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코스닥 시장은 어땠습니까? 일단 개인이 844억 순매수, 여전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았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595억 순매도 기관이 202억 순매도 나타내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했습니다. 시총 대부분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코스닥은 고른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수급으로만 따지면 조금 엇갈린 상황이 됐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합병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뜰 거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소폭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들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은 오늘 0.9% 정도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 쪽들에 대해서 그렇게 금요일 날 뉴스가 나왔을 때처럼 그렇게 환호성은 어제도 조금 그랬고 오늘도 좀 수폭 미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주 목요일까지 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2월 달에 양도세 회피 물량들에 대한 걱정과 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이게 연말까지 장이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다소간의 공포감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봤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다행입니다만 연휴를 맞게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이틀 상승이 과연 주식시장의 반등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관망세가 좀 짙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평상시에 한 15조 정도 되는 거래량이 어제 같은 경우도 8조 9,700억이 거래가 됐고요. 오늘도 8조 8,900억이 거래되면서 어제보다도 오늘이 조금 미흡했죠. 물론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분위기는 좋았고 기대가 좀 올라오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었고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또 테슬라발 유스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내겠다.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쪽들의 어떤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면서 LG화학의 지분 확보, 지분 참여설 같은 것도 있었고요. 네, 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자율주행차 따라서 더 미동이라는 주식도 또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량주 중심에 또 현대기아차도 또 오르면서 분위기가 좀 잡히면서 다소 조금 어떻게 보면 이틀 동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안정을 좀 찾는 그런 상황.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어떤 다양한 언택트냐 비언택트냐 이런 부분들과는 상관없이 안정을 좀 찾았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50명 이하로 줄었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그와 관련해서 오늘 또 반대로 반대급부적으로 50명 이하로 줄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CJ, CGV라든지 물론 다소 성급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주식들도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식들이 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에 나든지 관심 종목 상에 오히려 빨간불이 더 많은 그런 하루였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슬슬 조금 조금씩입니다만 하늘길을 연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항공여행 관련된 그런데 뭐 갔다 오면 14일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거기 나가서 거기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문제가 아닌데 갔다 와서 들어오면 또 되니까 저도 가족 중에 자가격리 한 사람이 있거든요. 14일을 자가격리를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보니까 여기 또 출연하시는 이학년 교수님도 지금 자가격리 중이죠. 외국에 나가서 자가격리를 하고 갔다 오시면 또 자가격리 해야 되니까 자 추석 이후에 우리가 미리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 몇 개만 점검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죠. 추석 일단은 중에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제 11월 3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토론회가 열린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좀 주지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또 언론들이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따른 또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매달 초에 발표되는 또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지표들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 발표가 될 텐데 추석 연휴 좀 지나시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체크하셔서 5, 6일 날 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당장 5일 날 또 빅히트 엔터 공모주 청약이 있기 때문에 5일, 6일이죠. 네. 월요일, 화요일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또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고객의탁금이라든지 CMA 잔고가 늘어난 부분들은 일부 거기에 참여하려는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거래준 것도 그 역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거래준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지금 뭐 상업팔고 하면 그거 청약 못하니까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기다려 보겠다. 그런데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4만여 명이 못 받았어요. 청약을 하고도. 그래서 이번에도 소액 주주분들이 상당히 허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실 테니까 5일하고 6일 날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지금 우리나라 김 프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족분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추석 연휴 때 만나기 쉽지 않을 거 만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어머니가 선언을 하셨어요. 오지 말라고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추석 연휴 때 코로나19 확진 물론 당장 확진자가 확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지금처럼 100명 이하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겠는가라는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대만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10명 이하 완전히 종식 우리나라만이라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차영주 소장께서도 어쨌든 책도 마무리하시고 이제 방송도 연휴 기간에 방송 안 하시죠? 없습니다. 연휴 기간에 오래간만에 저도 한번 푹 쉬어 보려고 생각하고 좀 푹 쉬셨다가 연휴 끝나고 좋은 시황 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연휴 끝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